안녕하세요 송지호입니다. 저희 지금 주지훈 씨랑 지금 뭐 나 의류 광고를 찍고 있는데요.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. 여러분들 네 감사합니다. 사뭇 다른 느낌이 드실 것 같은데 오늘 서로의 어떤 느낌에 대해서 한마디로 평가를 해주신다면 이런 이런 뭐라 그럴까요. 훌라후프 같은 거 이렇게 하고 계시고 지훈 씨 뭐 다 아시다시피 굉장한 모델 출신이고 그래서 뭘 입어도 뭘 입어도 이렇게 척척 소화내는 이런 센스 너무 보고 싶습니다. 지훈이랑 이렇게 있으면 대장이에요. 남자는 여자 하나인데 대장이에요. 야 나이가 많습니다. 아니 얘네들이 얘네들이 너무 저는 얘네들 나왔습니다. 강해요 얘네들 아니 방송 중에 얘네들이면 평소에는 오죽하겠어요. 이 친구들이 제가 나이가 많으니까 이렇게 조금 저를 이렇게 누나 대접을 해주든지 아니면 선배를 좀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니고 너무 놀려요. 저를 보면은 뭐 누나 오늘 이렇게 살이 쪘어? 이렇게 충붙이 이러면서 너무 놀래요. 지훈 씨랑 우리 송지호 씨 누가 더 사랑스러우세요? 어 전 당연히 음 말씀 잘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당연히 지훈은 하죠. 아 그렇죠. 사실 전 정원형이 더 좋아요. 야 의왼데요. 저희 드라마의 반전입니다. 새로운 반전. 신이월라인이 등장합니다. 2006년 지훈이랑 지효랑 많이 사랑했어요.